안녕하십니까? It's good to see you again. So for the sake of the beginners, I really believe that the Zen Circle is useful. 초심자들에게는 충산스님이 말씀하신 선 나침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n the Zen Circle, we have five designated spots. 선 나침판에서는 다섯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Zero degrees,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360도는 0도랑 같은 지점에 있지만 0도와 360도는 아주 다릅니다. What is zero degrees? 0도는 무엇일까요? Zero degrees is when I seem to be perfect and everything is okay with me but the world has a problem. The other person is bad. 0도는 나는 완벽하고 나에겐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That time we have no questions. We only have expectations. 그 0도 지점에서는 나에게는 질문은 없고 단지 세상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And we don't see ourselves at all.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Maybe we see our biological needs. Maybe we see what we want. But we really do not perceive deep inside. 우리의 생물학적인 요구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But we cannot keep this state of mind too long. 그런데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곧 인생에서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내가 방어막을 쳐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할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경전이나 또는 책이나 어떤 이론을 공부해서 기본적인 원리와 결과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의 일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의 일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때에는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게 됩니다. 절에서는 불교 대학이 있어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자 이용법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90도에 이르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내 이해는 경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내 문제의 근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 그 상황은 똑같지만 단지 그 과학, 이론, 그런 것들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이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이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이 이론이 경험으로 대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동그라미 계속 삥삥 둘레를 돌기만 할 뿐이고 정말 경험을 해야지 그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이론 대신에 경험을 하길 원하게 되고 그 지도를 보는 것 대신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상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요리를 하길 원한다면 처음에는 그 요리책을 보고 뭘 사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럼 시장에 가서 그 재료들을 사서 직접 요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진짜 요리를 하는 것 대신에 요리책만을 읽는 것으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큰 지도를 갖다 놓고 지도 위를 걷는 것이 진짜 그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미친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하고 더 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 점점 더 명료해집니다.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불교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생각의 과정들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는 생각이 아닙니다. 180도에 이르게 되면 생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180도 지점에 이르게 되면 경험이 완벽해지고 우리는 그 지점을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를 뿐과 이것은 다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말이고, 그 뒤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하고 명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오직 모를 뿐, 아니면 모르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90도에서는 우리가 이름과 개념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180도에서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 공 상태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 사마디 상태에 있는 것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계속 지속되어서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의 남은 업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서원에 따라서 180도에서 270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270도로 이동하게 되면 자신의 업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 업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생각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빼게 되면 단지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단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좀 냉정해야 할 때도 있고 거리를 두고 그걸 냉철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감정들, 화나 아니면 단지 좋은 그런 기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270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업이라도 완전히 다른 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270도에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기분 좋은 상태에 취하게 되고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와 함께 우리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책임과 자유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 되고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임 없는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책임이 없는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땅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도 내 자유가 있어야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어떤 책임감을 부담을 주려고 한다면 나는 그 책임을 그냥 벗어 던지고 싶지 내가 안고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싶다면 나의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갖고 싶다면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거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단지 내 자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360도로 향하게 됩니다. And at 360 your person as a separate entity is totally out of the picture. You just do it. When somebody is hungry, give that person food. Somebody is thirsty, give that person drink. You yourself as a separate dualistic entity stops to exist. Yet you are there as an appearance, as an individual. You have your own area in life. Others have their areas in life. So the distinction is clear. But the fundamental absolute difference that you and the world are separate, that's long gone. 360도에 이르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할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배고픈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게 됩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은 있지만 나와 세상으로 분별된다는 생각은 없어지게 됩니다. At that time, the notion that I exist separately is gone. Also the notion that I don't exist is also gone. Everything comes back to a natural balance and natural clear state and function. 나는 세상과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 나랑 세상이 구별이 없어라는 생각도 없게 되고 단지 자연스러운 기능만 존재할 뿐입니다. Because we become one with the nature of all phenomena, we return to our true self, that kind of natural function can reappear. 우리가 우주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And then the circle disappears. 그 순간에 오면 이 선 나침판은 없어집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We have mind, we have I, my, me. So it is necessary for us as a guide. 마음이라는 걸 만들고 나, 내 것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서 선 나침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So you have karma, there is Zen circle. No karma, no Zen circle. Up이 있으면 선 나침판도 있고, up이 없다면 선 나침판도 없습니다. I have to emphasize this because people sometimes treat the Zen circle as something objectively existing somewhere, you know? And I have to enter that Zen circle and walk, walk, walk. No, it depends on your mind. It depends on your karma.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선 나침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기 때문에 선 나침판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 지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름길로 갈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And I said, yes, there is one. Yeah,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Take a pen and write the three and the six before the zero. 펜을 가져와서 0 앞에 3, 6을 넣는 것입니다. Does that work? 그게 되나요? So no shortcuts. 한마디로 지름길은 없습니다. But we all have some directions, some kind of path that we follow. 단지 어떤 방향이 있고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And look inside. Where are you?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속하고 있나요? Do you still blame the world? Do you still blame other people? 나는 아직도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나요? Do you believe in some scripture as the ultimate solution? 어떤 경전의 한 구절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Do you just want to stay in seated meditation in complete emptiness because you believe that's the solution? 아니면 선방에 앉아서 완벽한 공 속에서 이것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Or you are totally reveling in your freedom and you want to do everything because you think you can do everything? 아니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속해 있나요? Or you just moment to moment keep clear, recognize correct situation, establish correct relationship and perform correct function. 아니면 매 순간순간 나의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그것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선 나침판 또는 그 외에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막연하게 테라와다하고 마야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느끼고 심지어는 아주 혼란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그 가르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어문스럽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거기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사마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구차지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설명도 있고 이러는데 선불교도 그렇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막 사마디의 레벨 단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어떤 물론 아직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은 엘라이트먼트하고 사마디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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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료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두 전통을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 나침판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단계들을 한 번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선 나침판에서 굉장히 뛰어넘는 부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경험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지루할 것입니다. 지금 85도, 86도, 87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갑자기 90도, 갑자기 180도, 갑자기 270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순간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 이건 정말 좀 아니었어. 내가 너무 행동이 별로였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0도에서 계속 머물러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겠어. 특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면 그 분별의 날이 나로 향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을 만들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으로 가지고 자신을 분별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는 깨달았어, 아니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단지 숙제를 하십시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자기 자신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이 숙제를 죄책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덕을 쌓아야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고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순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의 나침반은 이미 저쪽으로 날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안에서는 그전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이제 교회에 다니실 때는 그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고 불교에서도 왜 극락에 있고 왜 이제 뭐 자기 업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극락이나 뭐 이제 지옥이나 뭐 아수라나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교리상으로는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점점 나이가 뭐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냥 뭐 철학적이나 뭐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그냥 옛날 오랜 전통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냥 허구나 뭐 소설 같은 얘기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그냥 단지 그냥 이런 경전이나 이제 교리상에서 나오는 그냥 뭐 소설이나 신화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존재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진실을 알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어린이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채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당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며 어떻게 그것이 다시 사라집니까? 모든 이름과 형태가 존재하는 것들은 업의 원리에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존재하게 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음경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에고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습니까? 색이 있고 맛이 있고 아니면 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만약에 오늘이 좋은 날이었다면 무엇이 그것을 좋은 날로 만들었습니까? 오늘이 별로인 하루였다면 무엇이 그것을 별로로 만들었습니까? 서양에서 큰 3대 종교에서는 신이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신을 어떤 실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맞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곳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신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단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동양에서는 도교나 불교 같은 전통에서는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양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걷고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줬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믿지도 마십시오. 진실을 보십시오. 그 진실을 깨뜨리려면 굉장히 명료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상인지. 그래서 우리가 명료한 마음이 되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모른다는 마음을 수행을 하면 저도 그걸 깨칠 수 있는 건가요? It's don't know mind. Can I attain it by practice? No. 아니요. Now you should ask me. Can I attain it without practice? Also no. 그러면 수행하지 않고 얻을 수 있냐고 물으셔야죠. 그것도 아닙니다. You cannot predict, you cannot define in advance how you attain that.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I tell you a story.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 조수님, in his Chinese name, 마 쥬. He was practicing very hard. He really wanted to get enlightenment. Then he went to a cave nearby the temple and he was sitting non-stop. Really, he became very famous. You know. 중국의 마 조수님이 깨달음을 꼭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수행을 했고 동굴에 들어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절의 주지이신 해장 스님이 이 사람을 확인해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열심히 앉아 계시나요? 마 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벽돌과 기와장을 들어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 조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인내심을 갖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거울을 닦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미쳤나요? 아무리 기와장을 벽돌에 갈아도 그것이 거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 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그것이 당신을 부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 조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럼 제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수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수레를 치나요? 말을 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 조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원합니다. 사실 저는 부디디즘의 관계에 관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선택의 시점이 있나요? 선택의 시점이 있나요? 부디디, 부따가? 사실 저는 부따가의 의미인 것 같아요. 카덜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좋은 사람을 지키고 하지만 여기가 최선의 장점은 제가 잘 잘 알고 계세요 질문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 질문은 제가 누군가가, 정말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젠 젠 교수님이잖아요. 부티스트가 되어야지요. 전혀 다른 게 필요할지요. 이것은 제 작업의 옷이에요.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음, 아, 오케이. 질문이 자기는 불자가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요즘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랬더니 스님이 그럼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고 불자들은 보살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선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신에게 기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보살들과 부처에게 기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에너지를 내 안으로 향하게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정말 수행하는 것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성 안에 방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리고 그 방에는 내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밖을 보는 것은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던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당신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십시오 당신이 깨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멋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정리적인 인도 전체 평가에 잇는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말하셨지만 당신의 dialogue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카카로는 10 큰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은 어떤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what I teach is that you perceive cause and effect directly how the world actually functions how human beings including ourselves how we actually function that Dharma that law is the object of our search that we would actually find that without anybody externally telling us this is good this is bad when you don't find your own way somebody tells you where to go and you don't find the real rules the real function somebody tells you rules from the outside because you see I don't have it you believe you need it from the outside when we are children we grow up that way as we become spiritually more and more adults the fairy tales disappear and truth appears so you do not need commandments and rules from the outside which you follow like a robot but what you do need is to recognize truly what is cause and effect moment to moment that takes experience that takes risk that takes a lot of humility that takes really surrendering your ideas whether your own or others in front of truth itself 학생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정말 성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직접 탐험해 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떤 어떤 성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내가 따라갈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어떤 십계명이 밖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선불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직접 탐험을 해보아야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밖에서 누가 이건 해 이건 하지마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원인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구룡사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이렇게 법을 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광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원광사를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헝가리에서나 여기에서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000km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모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비면서 열심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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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